엘리베이터 없는 4층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 택배기사가 쌀 세포대를 그냥 던져놓고 가서 화가 났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 지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준다고 해서 배달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는데 택배기사는 이미 저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문 앞이랑 계단 쪽에 쌀포대들을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가고 있었던 거죠. 사연자 사는 곳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이라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내려가면서 사연자 들으라는 듯이 계단 너무 높네 라면서 비속어 섞어서 혼잣말까지 하고 갔던 겁니다. 사연자는 기사님들 힘드신 건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급 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전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으로 쌀 3포대 배달받았으면 이 정도 화가 나서 표현하는 택배기사가 당연한 건지 아니면 비속어 섞인 혼잣말로 눈치까지 받은 이 집주인의 심정이 더 공감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보자께서 직접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방금 보신 삽화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S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택배기사입니다. 저기요 이장영 고객님 진짜 양심에 털이 수북하게 나셨어. 20kg짜리 쌀포대 하나도 아니고 3개야 3개 그것도 자꾸마치 4층을 내가 깽깽깽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거 좀 던졌기로 해서 뭐 화가 나고 속상해. 이 양반아 배송 거절 안 한 걸 다행으로 하나 진짜 갑질도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그게 속상해서 방송사에 제보를 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사연자. 어머머머머머 백성문 기사님 진짜 완전 웃겨 털은 그쪽이 났거든요 턱에. 제가 엘베 없는 집에 살아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하지만 그건 그거고 세상에 이렇게 막 던져놓고 가면 어째. 그러다 쌀포대 터지기라도 했으면 옆구리 터졌으면 어쩌려고. 진짜 별꼴이야 정말. 그리고 왜 현관문에다 대고 욕하고 가. 엑스.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택배 저거는요. 사실 택배 기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저는 택배 업체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택배 때문에 분쟁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연들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고 힘들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분풀이를 또 어쨌든 고객에게 풀이한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는 엑스를 들긴 했는데 저런 거는 좀 서로 좀 차이를 좀 둬야죠. 채팅창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교수님. 사실 저 4층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없는 게 저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어떤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X를 쳤지만 저 택배기사 저분도 저는 이해가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조금 아무래도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앞에서 사실 여자분한테 비속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왕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매번 4층, 5층을 오르락내락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왕 이거 먹는 건데 아마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면 서로가 기분 좋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하나 좀 아이디를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주인 되시는 분이 음료수를 하나 들고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4층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음료수를 드리면 그분도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OX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떤 상황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만약에 택배기사분이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갖고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먼저 연락이라도 해서 협의라도 좀 했으면. 아마 현관에서 문을 열 때 띵동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너무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에 놓겠습니다라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 택배기사 입장에서 어쨌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제대로 놓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중간에서 만나든 1층에 놓고 가든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 주인이 뭔가 좀 신경질적으로 깎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렇게 해도 택배기사 손을 들어줄만 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 상황에서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택배기사가 손을 들어주긴 좀 어렵네요. 궁금합니다. 이 기자의 생각. 제 생각에 사연자분께서 충분히 좀 기분 나쁘실 상황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택배기사님이 뭐 시킨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은 없고 또 이걸 들으라는 듯이 욕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게 아니라 계단이 너무 높네 라는 말에다 비속어를 섞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 하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나도 기분 나쁘지만 그냥 넘어간다 하고 넘어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 동그라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담비맘 님 당연한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십다 망고 먹고 님 20kg 하나면 몰라도 3개는 좀 아니죠. 케이아 님 4층까지 세포도 옮기면 내 물건이라도 욕 나올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유리 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직업인데 어쩌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하셔야 되는 게 뭐 직업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